심청이가 심청이 얼굴을 딱 때리니까 심청이가 심청이 얼굴에 딱 떨어진 거야 바닷가니까 바다니까 바람에 실려온 심청이 얼굴을 딱 때리니까 심청이가 하는 말이 약도 춘풍 불에이면 하인쥐송 낙화래라 하는 시를 저기 읊은 거야 자기 시가 아니야 유명한 시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시를 심청이가 그 시 규절을 말을 한 거야 자기 그 처지에 빗대어서 아직 안 빠졌어? 심청이 유식하죠 양반 딸이니까 저기 심 봉사가 양반이었어요 심 봉사가 양반이었잖아요 22호 안맹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전 글이 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문도 지어서 있고 명문을 지어 굉장히 사람이 뭐라 그럴까 양반 나라를 남자예요 눈이 좀 멀어서 그 부인이 너무 힘들게 남편을 모셔왔는데 이제 부인이 죽으니까 이제 너무 사정이 딱해지고 심청이가 거의 거짓 신세가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눈 띄워주려고 몸 팔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도 아무리 그렇게 동양을 하면서 했어도 본대가 있는 집안 딸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게 밥으로 다닌다고 그렇게 내박치기야 했겠어요 어디서 그 글소리라도 듣고 있고 해서 이렇게 그 양반 뼉다구라 그 저기 뭐야 듣고 하는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유진사 때 그냥 아무개는 아니요 응 응 비록 비난한 집안에 그렇게 눈 못 보는 아버지 밑에서 애쓸망정 어머니도 저기 범절이 있는 분 아니요 곽씨 부인도 범절이 애교범절이 아주 있는 분이요 그렇게 하고 그 딸도 역시나 아무리 거지 비렁뱅이로 컸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막살은 집안이 아니요 막살은 집 딸이 자기 몸 바쳐서 아버지 구한다고 가것소 아직 안 빠졌네 여기서는 응 더 있어야 빠져 좋게 더 있어야 빠져 빠질려면 한참걸요 한참걸요 그렇게 쉽게 빠지면 너무 저기 안되지 그런 출천돼요 하늘이 낸 대효성 효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볍게 치고 만해요 노래에서도 무겁게 다뤄줘 아직 멀었구나 좁가 더 있어야 돼 멀었지는 않았어 이제 금방이요 이제 그러지만은 아직 좀 더 시간이 있어 자 다시 할께요 그렇게 안쓰러워하지 한고술 당도니 시작 한고술 당도니 한고술 한고술 시작 한고술 깊게 파인 한고술 당도 허니 시작 한고술 당도 허니 낙차가 크게 허니 낙차가 크게 한고술 당도 허니 광풍이 일어나면 해당화 한송이 떨어져 해당화 한송이 떨어져 떨어져 시작 심청을 불에 부딪히니 와 자기 목소리구나 와 진짜 많이 했네 옆에서 잘 들려요 사랑받게 하네 꽃을 들고 허느근 말이 약떡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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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이면 불에이면 하인 쥐송 닭 거래라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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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송 쥐송 낙 낙 하라 낙 하라 그렇지 약떡춘풍 불에이면 약떡춘풍 불에이면 불에이면 도에서 미리 내려버리면 춘에서 내려올 것이 없네 약도는 그냥 가잖아 약도 춘풍 시작 약도 춘풍 불해 이면 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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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면 불해 이면 불해 이면 하인 주성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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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 나 거래라 시성 나 과외래라 어렵지요? 잘 안 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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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음기가 바뀐 봤구나 맞아 그것 하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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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s erek 아하앗무제 아하앗무제 그러니까 아하앗무제 아하앗무제 뒤에서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앞에 좋았고 용도 3이 됐어 뒤에서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돼 이렇게 음을 내가 아까 나눠서 해줬잖아 아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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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갔어 그러면 다섯 여섯박이 남았지 아하앗안 아하앗안 시작 아하앗안 그렇게 돼있어 아하앗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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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무제 이렇게 돼있어 그거 다 하셔야 돼 아하앗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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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걸음 하나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이야 절대로 여기를 건너뛰어서 못가 걸어서 반드시 단계를 밟고 가야되는거야 그냥은 못가요 어떻게? 밟고 한 박자씩 뭘 밟고 가 박자를 밟고 가란 얘기야 그냥은 없어 얼버무려서 그냥 가는거 없어요 단 한 글자도 그렇게 안가요 소리는 그런거에요 음악이 그렇죠 어디 그냥 가는게 어딨어 휘리리뽕이 어딨어 박자를 밟고 딛고 가는거지 하하앗안 하하앗안 무제 시작 하하 하하앗안 무제 그렇지 수양 공주 수양 공주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단계단계별로 하니까 어떻게 돼 잘했어요 한꺼번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못 듣겠지만 나눠서 들으니까 그리고 조립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잘했어 아주 꽤 하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어떻게 잘 만들어졌어요 다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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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제 시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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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우제 수양 공주 수양 공주 수양 공주 매화장은 잊건만은 그렇지 매화장은 잊건만은 매화장은 잊건만은 그렇게 시작 매화장은 잊건만은 죽으러 죽으러 가하느근 몸이 가하느근 몸이 가하느근 몸이 가하느근 몸이 가하느근 몸이 몸이 그렇지 마무리 잘해줘야 돼 가하느근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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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리 그냥은 아니야 돌아오리가 아니라 돌아오리 돌아오리 도가 아니라 돌아 도시다 도가 아니라 도가 아니라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가볍게 목을 가볍게 올려 도 도 도 도 도 도 도 토오 Spring 도오가 아니라 토오 더 높이 토오 토오 토오르 토오 금을가지고 토오 라오리 라오리 어렵다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그러니까 소리 잘 아 저기 뭐야 좋은 목으로 소리 이런 식임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트로트를 잘 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얼마나 목을 유들유들하게 쓰겠어 높고 낮에는 물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써야지 잘하는 거지 목을 그냥 시멘트 모양 그냥 무겁디 무겁게 쓰면 그게 나오겠어 그런 감성이 안 나오지 걔들 얼마나 목이 야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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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지 잘 써 그렇죠 ểu회전 야딜 야딜 야딜